김기덕 감독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예 고소한 여배우 측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죠 8일 오전 10시경에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이 여배우 측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영화노조와 한국여성민우회가 그간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폭언이라든지 폭행 그리고 배드신 강요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 여배우가 직접 참석하지 않을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여배우 이 여배우는 앞서서 지난 2013년이죠 영화 메비우스를 찍을 당시에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또 시나리오와 다른 그 배드신을 강요당했다 라면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조만간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김기덕 감독이 조사를 받는다면 법적 처벌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의견이 둘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에 관해서는 이제 여배우 측에서는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았는데 감독 측에서는 연기 지도다 노출 장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은 꽤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논란이 김기덕 감독의 국제적 명성에는 분명 흠이 될 것이 확실한데 외신에서도 이번 사건을 다뤘죠? 네 그렇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외에서 더욱더 인정을 받는 김기덕 감독입니다 이 앞에 수식어에 최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붙었었죠 2012년 한국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영화 피에타를 통해서 받은 바 있고요 칸 베를린 베니스 이 세계 3대 영화제에 모두 초청을 받은 경력도 최초입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더욱더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미국 영화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티가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라는 여배우 측의 입장과 또 김기덕 감독이 부인한 사실 또한 자세하게 전했고요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감독인 만큼 이번 사건을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제적인 명성은 또한 자세하게 전해왔습니다